호세아 7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국기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영적인 병명과 또한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슬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게 사라지는 거짓 사랑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해가 뜨면 곧 사라지고 마는 이슬처럼 이스라엘의 이내가 즉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았다라는 말씀이죠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을 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그 사랑이 없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거짓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예배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슬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호세야 6장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하니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깊고 친밀히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왔던 그 달라스의 게이트웨이 체츠 목회자 세미나 이야기를 그 사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랑으로부터 4,500명의 모든 참석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산제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호세하 7장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병명은 화덕병이라 일컫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악으로 이글거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호세하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갓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뭐 같다고요? 화덕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화덕이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화덕은 빵이나 과자를 굽는 그 어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처럼 전기로 작동되는 어븐이 아니라 장작불을 태워 열을 내는 오븐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새도 피자집에 가면 이러한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주는 식당들이 있죠 그런데 이 화덕이 언제 불을 태우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루 24시간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데 불이 타지 않는 유일한 시간은 그 다음 빵을 만들, 반죽을 만드는 동안 그때만 불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다음에 지을 죄를 궁리하는 그 순간만 빼놓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그 구절에도 보면 그들을 가늠하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화덕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가늠죄를 구워내는 죄의 어분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는 유일한 시간은 또 다른 죄를 궁리하는 그 시간뿐이었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내는 그러한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시면 이 화덕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화덕의 아래는 불이 아주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 화덕 벽에는 붙여놓은 반죽들이 맛있게 보이는 빵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한국의 옛날에 있던 건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불이 잘 타라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손풍로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풍로를 지피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 타락된 마음을 더 세상의 악한 것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이 죄짓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을 쏟아내기 위해 준비된 화로처럼 활활 타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악으로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자가 들어가면 가늠죄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보면 그 순간에 세상의 욕심이란 죄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질투의 죄가 이거 나온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의 죄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라 할 때 에브람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죄악으로 이글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빵들을 구원했습니까? 죄와 악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력질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도록 쉬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3절과 5절에 또 6절에 보면 어떠한 타락한 행위들을 그들이 쏟아냈습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노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오는 불꽃 같으다 여기서 악이란 말은 사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부정하게 얻은 사치품으로 왕에게 받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자들에게 거짓된 악첨의 말로 그들에게 아부했다는 겁니다 술을 하도 마셔도 돼서 병이 날 정도로 고주방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주위에 충신을 두지 않고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악한 신하만 두었다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왕에게 올 때 간교한 화덕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겉으로는 왕에게 아부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 이 왕을 처치하고 그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그들의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구태탈을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들이 다 화덕까지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이 출세에 대한 욕심으로 활활 타오르던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고위관리들과 왕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 후에 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밀어내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보암 이세가 죽은 후에 호세아가 사역한 3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6명이 있었습니다 스가리아, 살룸, 무나헴, 부가히아, 베가, 호세아 등 6왕이 있었는데 이 6왕의 정권 동안 구태타가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6명 중에 제명에 죽은 왕은 단 1명, 무나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으로 이글거리는 마음을 갖고 사는 화덕병 환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아 취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지고 자신은 그 죄의 열매를 거두며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에는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의 삶을 토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되려면 먼저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빵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화덕의 불을 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화덕병을 치료받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을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활활 타오르는 죄악의 마음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탄식을 하셨는지 호세야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닷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어떤 자가 없다고요? 내게 불을 짓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며 그야말로 생지역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나에게 불을 짓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의 불을 꺼달라고 왜 나에게 호소하지 않느냐라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제 마음이, 제 입이, 제 행위가 죄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불을 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죄를 향한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주를 향해 불타오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 마음은 죄를 향해 오늘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을 꺼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을 지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카고에 있는 한 열 분의 목사님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책 읽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또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모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과거에 한국에서 본 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한국 진주 남강 옆에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집에 애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달 후에 하나 남은 다른 아들마저 거기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성을 해가지고 옷도 뭐 입는지 마는지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해가지고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느 예수민은 한 분이 그 여자를 데리고 금요철야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무조건 앉혀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가 울부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아들 둘을 이렇게 죽게 만드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화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오르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쏟아내고 원망의 소리를 외치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을 올바르게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정말 기도의 여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뉴스에 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침울하고 정말 암담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꼬리가 되는 지금도 대형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시끄럽게 TV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날 때는 기도원에 가면 그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구국재단?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그런데 그 구국재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한참을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써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울며 불며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 가봤더니 그 구국재단이 그냥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거미줄만 쳐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니까 한국교회 죄악과 타락이 범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울부짖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짖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이 죄악의 불을 끌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의 불을 꺼주시고 그 대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또 새벽 기도에 모여서 토요일 중보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주여 외치며 뜨겁게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의 죄를 향해 타오르는 이러한 화덕과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타오르는 뜨거운 헌신된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세 번째 병은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전병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7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그 다음 그림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어요 전병은 불에 구운 얇은 과자를 의미하는데 그냥 쉽게 부친 게 아니면 군만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만두를 구울 때 뒤집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밑에 쪽은 새까맣게 타겠죠 위에 쪽은 설익은 만두로 남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여러 민족과 혼합했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뒤에서는 이방신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러한 위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뒤집지 않아서 앞은 멀쩡한데 뒤는 이렇게 새까맣게 타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타버린 군만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쪽은 멀쩡한데 설익 없고 뒤의 쪽은 완전히 타버린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 오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송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했지만 뒤로는 애국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되었음에도 모르고 그들이 이제 곧 그들을 침묵할 것임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반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잡아먹을 강국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뻗댕겼다는 겁니다 교만을 부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은행에 좀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나는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내가 좀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까 봐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과 12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들이 손을 써놓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향해 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는 멋있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물에 걸려 떨어져 징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헐레벌떡 애굽에게 요청을 했지만 애굽은 먼 산 불을 바라보듯이 그냥 희쭉희쭉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나라들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부도수표예요 우리가 들고 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그때 우리가 믿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간 이 세상의 부도수표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은 뒤로는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전병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치료법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공경에 빠졌을 때 그들은 그들을 구해줄 사람들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은 높으신 자인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우상에서 저 우상으로 그들을 구해줄 존재를 찾아 헤맸지만 그것들은 다 속이는 활과 같이 내가 저걸 맞춰줄게 하고는 딴 데로만 화살이 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아수르의 칼에 맞아 멸망하게 되었고 애국과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높으신 자인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상처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상처를 이미 담당했는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치유를 준비해 놓았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우리의 허물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맞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과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앞에 상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상처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생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치유자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우상 또 힘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비추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죄의 병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배신과 또한 고통과 괴로움에 죄에 시달려서 쓰러져 있던 우리를 밤새도록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새벽에 뛰쳐나온 어린 송아지처럼 그 푸른 초장을 보면서 마음껏 뛰려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배해 두신 정말 이 치유의 삶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열매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